계란을 삶을 동안 오이도 얄팍하게 썰어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금 조금 넣어 5분 정도 절여주세요 다음은 감자 감자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실리콘 용기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4분 정도 돌려주세요 상큼한 소스란 플레인 요구르트 1큰술에 마요네즈 2큰술 거기에 다진 마늘과 소금조금하면 소스 완성 이제 재료를 버무려요 찬물에 담궈 껍질을 벗겨둔 삶은 계란도 넣고 적당히 부셔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조금 식혀둔 감자도 넣고 골고루 버무려 그릇에 담아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둔 오일을 위에 올리고 후추 뿌려 완성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와 후추가 마요네즈의 느끼함을 잡아 맛있어요 이상 일본 가정식의 일쏘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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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